이젠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? 그럼 저 목걸이만 없어지면 니가 개를 죽인 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겠죠 자기 깃든 원념이 아주 강하다 그랬지? 저 목걸이를 태우면 니가 용서받을 기회도 영원히 없어지는 거야 상관없어요 아닌데? 그럼 넌 영원히 못 돌아가 네? 니 영혼이 진짜로 죽는다고 아무도 모르게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우리 유나는 잘 살아야지 그래야죠 다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슨 뜻일까? 아 두 분이 하신 선택은 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건 알아두시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해 엄마 엄마 빨리 꺼져 엄마 엄마 빨리 꺼져 엄마 빨리 꺼져 엄마 엄마 으아아아 이제 니가 그 몸에서 살아 뭐 그 몸의 기생에서 사는 거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남아봐 진정한 기생충이 된 거지